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온난 예배드리는 승두들, 해외의 승두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은내를 고백하는 삶이 됩시다. 이것을 이런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기쁨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선생님의 초청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8742명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385명, 온라인으로 3549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예배드린 분이 246명입니다. 교회 등록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분들 3549명에 대해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신방을 비롯해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교회 등록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택한 받은 자 또 유일한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한 영생의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분들은 영혼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혼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격성은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 삶에서 다 죽음에 대해 불안 속에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도 같은 데는 여러 유튜브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시체가 무덤이야. 그냥 추러구를 싣고 와가지고 그냥 그냥 다 냉동실에서 묶어가고 한 걸 다 던져 확 그러고 싸가지고 불태워 보여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인생은 살다가 길어봐야 120년이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데 육수를 떠나는데 어디 가느냐 영생의 길로 들어가느냐 영벌의 길로 들어가느냐 우리 사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아무것도 한 건 뭔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영생의 길로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코로나도 겁날 거고 가끄는 암이 걸렸다. 하나님 시간표다. 그럼 가면 되는 거요. 그거 가지고 막 앙다웅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칠 거 없어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영생의 감격 속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었어요. 화형을 죽이는데 내로 황제가 나무에 묶어가서 불에 찔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다 웃고 죽었어요. 찬양하면서 웃고 죽어도 왜 영생의 길로 들어가니까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물어 죽일 때 어른아이가 벌벌 떨고 웁니다. 엄마 무서워. 조금만 기다려. 5분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와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다. 가치관이 틀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차원이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내온 차원이 달라 불신자하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날 그렇게 세상 서론에 매여서 일생을 허비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늘 불평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구원받아 놓고도 확신이 없어서 지옥같이 살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불신자예요. 이 세상에 파도는 끊임없이 염려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문제사건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은혜. 오늘도 너무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듣는데 우리 교회 찬양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 사가족들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성경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은혜를 내 버리는데 그분이 예수고 싶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엄망불평하는 체질이 돼서 안 돼요. 엄망불평. 엄망불평. 그거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감사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이죠. 체질. 왜 부정적이야. 왜 불평만 해. 왜 불만만 해. 이런 사람들. 이런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체질. 은혜의 감사체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늘 감사체질.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이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 날 절망이 사라진다. 감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지요. 감사의 삶 속에 뭐요. 그 희망이 샘솟듯이 그 삶이 풍성해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살완과 전사 5장 신문줄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어. 결국은 합령하여 설 이룰 거니까. 사사건건 하나하나 한건 한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꿔줄 거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수 걸소를 통하여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참 보면요. 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얼굴의 특징이 늘 밝아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부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온라인 초청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 받은 여러분 새가족들은 모든 이제는 세상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서론 인생에서 이제는 본론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썩어질 걸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건 썩지 않을 것을 향하여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 보고 그렇게 기독교를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말씀들 있잖아요. 완전한 자고 딱 공사 중이라고 하나는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은 서론 인생이 아니다. 본론 인생이다. 영원애로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가 이끄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특별히 이번 우리 새생님의 초청 주의를 준비하느라 많이 수고하신 분들 우리 각 대교구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고수가 엄청 큽니다. 그걸 제가 쫙쫙 한번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야말로 창세기 3장 속에서 허적거리고 고통당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보험을 증가해서 생명줄 던진 이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평생의 멸룡안이 될 것이다. 지난 2주간은 새생님의 초청 주일이라 거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했고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강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탐 21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려가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장사꾼의 소굴로 그렇게 변해버려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잠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배단이라는 곳에 가서 좀 쉬셨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침 일찍이 그렇게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지시할 상황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있었는데 굳이 곧 십자가 지고 가실 분이 굳이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사들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영적 본질을 깨닫고 풍무성한 열매를 맺는 기뻄을 맛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구원의 기뻄을 처음 했다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장하는 기뻄 구원의 기뻄 성장의 기뻄 그 다음에는 열매맺는 기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순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뻄 성장의 기뻄 열매맺는 기뻄 이거를 처음 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기뻄은 있는데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성장이 안 돼요. 교회는 오래 안 돼. 영적 성장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 뭐예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성장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창조 원리잖아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열매 맺는 기쁨을 풍성히 처만한 시간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18줄로 19절을 봅니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러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나무가 곧 마른지라 배단위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셨던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침 길거리에 입이 묵성한 무화과나무가 있길래 그걸 보시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입사귀만 묵성하지 실제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적시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지금 끝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나무가 열매를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을 참 옹졸하시게 왜 굳이 그렇게 저주를 죽여버리느냐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알바트 수바이처 박사 이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수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평생 어로 승교를 한 박애주의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뭐예요? 모든 성경을 인간 이성으로 해석합니다. 수바이처는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 역사적 인물 이것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펴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사람이야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석했어요. 수바이처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예수님 이제 사일로 후면 이 십자가를 지지게 될 것 그것이 단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짓눌려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어쭈레도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인데 무엇입니까? 뭘 놓쳤어요? 영적 본질을 놓친 결정적인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면 이분 못 만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구원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보지 않아요. 좋은 일만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에요. 꽃이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라 실상은요 꽃이 너무 작아서 열매 안에 있어요. 꽃이 너무 작아서 열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불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꽃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봅니다. 잎이 있으면 무조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승했다 이 마른 열매가 있다라는 종교예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잎이 무승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했다 이거는 비상식일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과 연결돼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더러워진 성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 안에는 모든 각종 이득을 챙기기 위한 장사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탐욕과 온갖 온갖 지지로 얼룩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다.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이 누구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 사리사용을 챙긴 제상들과 버리샘들 이들의 머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여 하나님이 아니여 금전적 이익으로만 가득 차있어 한마디로 장세기 3장 6장 11장 그 모습 그대로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성경중심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드럽히는 자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역량을 미치는 지도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돈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 어쩌면 똑같은지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 입만 무승하고 실제로 열매가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직부는 그야말로 중직자인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진의 모습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입만 무승하고 실제 열매가 없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외식적인 종교생활 벗어나라 그 말 저는 이걸 강력하게 강단해서 선포하고 또 감독하기 때문에 열매 없고 생생내고 입만 살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 절대 발도 못 붙이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 보리 헌신하고 영의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지 어디에 교회와서 교회 이용하고 자리 싸움하고 어디에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파행성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 완전히 교회 망가뜨리는 짓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교회들의 모습 인마 인마 무사 목사들이 대부분이 다 부임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함부로 말 못해 무슨 썩은 문 들여줘도 말 못해 왜 쫓겨나니까 당해해가지고 쫓아내버리니까 겁이 나서 말 못해 그것이 오래돼서 이제 고치지도 못해 완전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조하신 것은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삶이 아니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답이 나옵니다 무럿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요한범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 이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이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때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열매가 맺혀져 열매가 뭐 노력을 해서 됩니까 저절로 맺혀진다 나무가 그냥 영양 받으면 저절로 다 맺히잖아요 영양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열매는 나오게 되세요 왜 열매가 왜 열매가 없냐 허헌해를 못 받거든 자라질 못하거든 풍성히 삶을 못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양을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새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전투하기 어려운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영접하라 그랬더니 지방에 제천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미국에 간다 거기에서도 영접을 했대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영접한 분들이 얼마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예수의 영접을 해서 얼마나 감격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냐고 그 기뻄 그 열매 맺는 그 기쁨 그 전두환 사람은 말씀이 순종해서 시간표가 돼서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 쉽게 설명하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면 된다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 판단해서 교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길거리 길을 일단 나와봤는데 마침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에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추천해줄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경찰이라는 말이 저는 교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의 교인들은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입디다 항상 웃고 다닙디다 그 소리를 했다 그래서 밝아 보인다 웃고 단단 말은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갔다 라는 얘기에요 웃고 다닌다 밝다 이 말은 생동감 은혜를 받으면 밝게 되어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확 빳어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새가족들이 놀라는 것이 전부 다 교인들은 얼굴이 밝다 그 소리 제가 새가족 보고서를 보면 그런 말을 많이 기록이 되어있어요 얼굴이 밝다 여러분 표정 보고 지금 불신자들 옳을지 안옳을지 결정한다니까 방어하는 사람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아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웃음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삶이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맺는다 영계 모드 신도를 언제나 강단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성경적 신앙생활 영적 영향이 피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조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상이 여기 이상이 여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주의 능력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많은 능력들을 이분만 본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지요 또 그 신 풍랑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봤지요 귀신들인 자를 치유해주는 걸 봤지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걸 봤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확립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놀라고 감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이들은요 막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걸 막 신적으로 이야 영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런 거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전도자들 목사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못 받아 특별히 제가 보면 가족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은 가족들 저거 남편으로 생각해요 저거 아버지로 생각해요 맞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걸 구분할 줄 모르니까 하나는 말씀에 대해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안타까운 분이 많이 있죠 가까울수록 이런 거 봐요 착각을 해 니나 내나 내가 네 약점 다 하는데 뭐 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대언자는 몰라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 당연히 죽게 돼 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랐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믿음을 강조하죠 얼마나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중요하고요 믿음 믿음이 열매 맺는 데 가장 중요한 키다 믿음 교육을 강조하고요 교육을 다녔다 나 중지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도구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를 살리고 죽이고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게 부자되고 가난하고 강하고 약하게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조건 인정해놓고 봐야 돼요 절대 주권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의 근육 대신 하나님께 연계되는 통로를 사실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통로란 말이에요 믿음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안한 사람은 은혜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중이 연부리듯이 할 수 있겠지만 고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에 따온 이 찬양은요 수준 높은 찬양이에요 늘 듣는 찬양 같고 여러분은 그냥 은혜라는 단어를 한두 번 듣는다 맨날 듣는 게 은혜인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을 알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나든 것은 은혜다 찬양한다고 그것이 무슨 그 영혼 속에 새겨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안 믿으면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와 세계적인 설교가 유명한 스포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해 앞뒤로 계산을 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은 전능하신 창교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요 계산할수록 손해예요 계산할수록 손해라니까요 아멘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 말이에요 부모 앞에서 부모 돈 받아서 공부하고 부모도 부모 보호 속에 살고 있는 놈이 부모를 지가 계산해 그러니 자네 애들 뭐 이렇게 사탕 좀 주다 좀 주라 안 주지요 애기 수준이지 애기 수준 절대 안 주지요 울지요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었는데 안 줘요 부모 손해지요 손해지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길 바랍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우리 수준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 계산하면 안 나옵니다 계산이 무슨 2, 3, 7 나라 5천 종족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만 우리 계산하면 계산 안 나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땅에서 이 교인 가지고 5천 종족 2, 3, 7 나라 떠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다수꾼의 이 삶을 다시 원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것을 나의 삶속에 누리면 그렇게 되면요 시공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쓰이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왜 불평, 원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어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 우리가 우리가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졌어 믿음이 빠졌어 다 빠졌어 우리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기관이 우리 부스가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하냐 이런 계산적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지요 막 그냥 다 그 은혜로운 분위기를 다 쏟아버리지요 분위기를 다 깨버리지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기관 다 죽어버리지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똑똑하지요 아주 논리성이고 말 잘하지요 말 잘 못하고 다 순진하지요 착하니까 그런가 안 하면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보면 시간표가 왔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실속 없이 말 잘하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주로 그려합니다 말 잘합니다 아무 실속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 잘못 인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려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에 속지 않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절대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풍성한 연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 기도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봅니다 그 결과 풍성한 연매를 맛보는 삶을 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오죠 24시 성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니까 뭐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요 나의 수준을 뛰어넘지요 내 환경을 뛰어넘어버려 뛰어넘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25시 하나님의 역사 영혼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에 삽니다 기도에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뭐요 이것이 기도하면 제 창조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려요 영교의 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절대응답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전세계적으로 히트리친 영화가 히트리친 영화 다이 하드라는 영화였습니다 브루스 윌리스 이분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영화지요 그 스토리 보면요 온갖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인공이 결국 살아남아가지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저도 영화를 보았는데 막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온갖 스릴이 넘치는 그냥 말로 막 눈을 뗄 수가 없는 막 그러한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 하느냐 제목이 제목 때문에 다이 하드 다이 하드 다이 하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관에서 죽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이 하드 예관에서 안 죽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영화 내용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다이 하드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근 헌신의 개념이에요 생명근 전문가 리더십의 전문가지요 미국 하바드 대 케네디 스콜의 바바라 킬리먼 이란 이 교수가 있어요 바바라 켈리먼 팔로십 이란 책을 샀는데 팔로우 뭐입니까 팔로우 나를 따르는 따르는 자가 없는 리더는 의미가 없다 팔로우 란 책을 썼어요 따르는 자가 없는 리더는 의미가 없다 팔로우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팔로우 중에서 최상의 단계가 뭐냐 바로 다이 하드 지도 리더 중에서 최고 리더가 뭐냐 다이 하드 어떤 면에서 지속 왕괄 정도로 자꾸 우면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향해서 일심저심 지속으로 살아는 사람을 다이 하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고시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다이 하드의 삶을 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근거 의심했어요 로마 신자 중지자들 생명 근거 의심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니아 로마 보고 말하는 풍수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영적 다이 하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성경대로요 제가 체험한 다이 하드의 삶은 죽고자 한다는 살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고 그때 내 상황이 죽고 싶었으니까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 오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삶 오직으로 무장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풍성하게 쓰임 맞는 복음 확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열매 맺는 기뻄을 체험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야 주옵사사 구원의 감격 성장하는 감격 이제는 열매 맺는 감격 속에 영적인 다이 하드의 삶을 살았사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후손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결을 인도하는 교회 부흥의 주역들로 사용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